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중랑 장미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축제기간은 5월 18일부터 25일까지이고, 7호선 태능입구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뒤편 계단으로 내려가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장미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다녀온 장미축제의 멋진 풍경을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잠시 방 desk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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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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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짜렐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자고 내가 겐지가 나온다고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쪽도 찍는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한술 봅지마. 아 진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먹어볼까. 내가 뭐고. 내가 뭐고. 내가 뭐고.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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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